다음은 정답으로 12번 자칭 세계적인 명크리오 핵국탄과 유두탄이들 어서 나오십시오 공목은? 라면과 구공탄 네, 재미있는 공목이군요. 하필이면 왜 구공탄이죠? 라면은 구공탄으로 끓여야 제 맛이 나거든요 여보, 여기 내 칫솔 못 봤어? 어디 있겠죠? 잘 찾아봐요 꼬빅꼬빅꼬빅꼬빅 맛보운 아뇨 라면이 이 집 뒤에 세상 살번라 하루에 열 개라도 먹을 수 있어 두근두근 짭짭만두근 짭짭만두운 아뇨 가루, 가루, 거칠, 가루! 맛보운 아뇨은 어디야? 꼬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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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 이 무슨 CM송 아니야? 헉! 헉! 그래도 나면 맞고 나면은 두 목불리 두 공간에 굴려야 되나 오지 바빠서 인기를 두었다니깐 내 신발 어디 갔어? 나도 가면 고지 말어 형님에 하나 나올 터지 같은 질여러분 언제까지 저 소음을 듣고 계신 참여 네 합시다 합시다 잘한다 합둑이라니 잘한다 합둑이라니